영어의 장벽을 뛰어넘어라 전후로 해서 여름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1학년 친구들 고등학교 3월달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학기 훅 지났구요 또 이제 2학년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고교 3년 생활 중에서 절반의 시기가 지난 시기입니다 자 이제 아울러서 다가온 여름방학 분명 여러분들 지난 시기 생각해봤을 때는 이번 방학을 내가 정말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계획을 잘 세워서 또 효율적으로 내 시간 투자해서 정말 정말 실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만들고 싶을텐데 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 쌤이랑 이렇게 여름방학 혈공전략 1탄 딱 통해서 학습 목표 또 학습계획들 각 영역별 어떻게 내가 시간 투자하고 공부할지 그런 전략들 세우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화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내용들 메모를 하면서 쌤이랑 함께 진행하자고 준비 됐습니까? 오케이 스타트 자 여러분들 일단 여름방학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음가짐부터 제대로 먹고 시작하자 쌤이 이제 세 가지 딱 설명드렸는데요 자 특히 1학년 친구들 잘 보시라고 자 방학은요 고등학생이 있어서 방학이라는 개념은 뭐야? 휴가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자 영어라 되면은 not vacation but chance 자 여러분들 이제 1학년 기준 말씀드리면은 고3 때까지 방학 총 몇 번입니까? 다섯 번입니다 그쵸? 자 이번 여름방학 그 다음에 1학년 겨울방학 2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3학년 여름방학 어 쌤 3학년 끝나고 겨울방학 그때 공부할거니? 아니지 않습니까? 자 다섯 번의 학교 이제 고교 3년 동안의 방학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학을 여러분들 맞이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2학년 친구들은 자 쌤이 서드 말씀드렸으시피 이제 절반 남아있는 여러분들 이제 세 번의 방학 시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이 방학 시기는 그냥 내가 지난 학기 동안에 너무 애쓰고 수고했어 이렇게 자기 위안을 하면서 각가지 취미활동 하면서 역활동 즐기면서 보냄은 아니아니 아니 됩니다 알겠어? 바로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내 실력을 집중적으로 쌓아서 보완하고 도약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옵니까? 방학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명심하시라고 방학은 뭐다? Chance 기회라고요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여름방학 아마 이제 7월 19일 여러분들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방학이 적용이 되고 이제 다음 달 8월 달 여러분들 아마 광복절 전후로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최대 한 4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돼 그치? 여러분들 여름방학 길지 않습니다 이 4주라는 시간 얼마나 아름답게 내가 시간 투자를 제대로 하느냐가 승부의 결정타야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시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시라고요 오케이? 자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 여름방학이 앞으로 이제 다가올 2학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방학 동안 정말 누구보다도 굵은 진한 땀방울을 흘리면서 노력을 하면서 실력을 쌓아준 당신이라고 하면은 2학기보다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지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자 이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여름방학을 대비하는 마음가짐부터 딱 굳게 먹고 이제 영역별로 여러분들 학습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영역별로 학습 지원 첫 번째 이제 어휘입니다 자 여러분들 vocabulary 어휘 쌤이 항상 얘기하는 거 VIP 기억나십니까? 한번 써볼게 자 고등어 쌤이 이야기하는 VIP는 V-O-C-A-B-U-L-A-Y vocabulary 다음에 Ease, Power 자 어휘가 힘이다라고요 알겠어? 여러분들 영어 실력의 80%는 어휘에서 나온다 해도 절대 지나친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휘를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그 쓰임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장 해석 능력이 결정되고 당연히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독해하는 이해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첫 단계 어휘이지 근데 이만큼 중요한 어휘를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시간 투자를 덜 하고 있다는 부분이 안타까운 사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학교에 선생님이 대주시는 과제 아니면 본인이 풀어봤던 문제 정도에서 그래서 하루에 뭐 찔끔찔끔 조금 조금씩 단어를 외우기는 할 텐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관목할 만한 실력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이번 여름방학에 딱 집중적으로 시간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 어휘 공부는 이렇게 한다라고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 자 시중에 가시면 여러분들 어휘 교제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전적인 투자도 하십시오 한 만원 내외 정도입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실력을 위해서 그 정도의 금액 투자 전혀 아까운 거 아니지 그래서 자 어휘 교제 한 권을 본인들이 딱 선택을 하던가 또는요 여러분들 선생님 홈페이지 공개 재료실에 보시면은 자 지난 여러분들 한 4년 동안 2010년부터 고 1, 2 모든 모의고사에 여러분들 어휘를 딱 정리해 놓은 자료 VIP 제로가 정리되어 있지 여러분들 이 자료를 무료이니까 다운받아서 이용한 것도 한 가지 방법 됐습니까? 여러분들 본인 취향에 맞게 둘 중에 하나 딱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방법은 자 하루에 여러분들 이틀치 분량을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어휘 교제 보시면은 매일매일 분량이 정해져 있지 근데 하루에 하나가 아니라 하루에 이틀 정도의 분량을 계획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자너 쭉 이렇게 여러분들 그럼 이제 총 5일이니까 10일 분량의 단어 암기하겠지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뭐야? 한 주 동안에 외운 단어를 복습하는 겁니다 알겠어? 그냥 막 진도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5일 동안 공부한 거 주말에 한 번 더 반복 학습 이게 효과가 더 커지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에 여기 중요한 부분 이런 애들이 있어 쌤 그러면 제가 공부 학습 계획표에서 단어 암기하는 시간을 따로 정하면 될까요? 라고 말하는데 자 쌤이 추천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시라고요 자 학교 가는 시간, 중간중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여러분들 자 욕심을 내면은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정도의 자투리 시간 충분히 빼낼 수 있습니다 알겠니?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하시라고요? 바로 단어장 또는 이제 출력한 자료 들고 다니면서 단어 외우시라고 그래서 아 쟤 정말 이번 여름방학에 미친 거 아니야? 제가 정말 단어 안 해였던 애인데 저렇게 시간 투자 많이 하네 라는 주변 친구들의 반응을 들을 정도로 미친 듯한 시간 투자를 하시고 욕심을 갖고 하셔야 어휘가 늡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투리 시간 최대한 투자해서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매일매일 밤마다 취침 저녁들 간단한 확인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알겠니? 요 템포로 어휘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거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요 영상이 공개되는 게 7월 9일 정도인데 8월 말까지만 잡으시면은 어떻게 충분히 본인 선택한 교재 두 번은 반복할 수 있겠지? 자 요 템포로 가장 밑거름대는 어휘에 대한 학습 시간들 투자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자 업법할게 자 여러분들 업법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실제 이제 그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2014 선택형 승내소 여러분들 자 문항이 이제 밑줄 업법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한 문제가 3점짜리 배점이고 우리 이제 지난 6월달 뭐에서 보시면은 자 1학년 2학년 둘 다 여러분들 27번의 문항으로 업법이 등장을 했지 자 마찬가지로 3점 문항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업법은요 3점 킬러 문제로 모든 학생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등급을 결정짓는 그런 킬러 문제가 된다는 거는 당연한 중요성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자 여러분들 내신에서 출제 비중이 30% 이상입니다 자 지난 1학기 중간 기말 시험 보시면은 여러분들 서른 몇 문제 중에서 업법 문제로만 순수하게 7, 8 문항 이상 투 때는 거 느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그만큼 또 출제 비중이 높으니까 내가 시간 투자 제대로 많이 해야 되겠지? 또 아울러서 여러분들 이 업법 문제를 보시면은 단순한 암기 문제보다는 자 그 개념을 이용해서 실제 사용된 문장 속에서 적절하게 사용된 표현을 고르는 것이 앞으로의 출제 경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법 부분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 문장 구조 파악 능력까지 함께 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쌤이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니? 그럼 자 본인들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본인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학습 방향 잡으시라고요 자 먼저 개념이 좀 약한 학생들 자 여러분 문제 한번 써볼게 많이 봤을 거야 자 위치를 고를 거니 아니면 왜어를 고를 거니 됐습니까? 여러분들 위치랑 왜열 이거 문장 중간에 등장했을 때 뭐와 뭐의 차이입니까? 위치는 관계대명사고요 왜열은 관계부사야 맞어? 그러면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는 뭐다? 어떻게 사용하고 언제 쓰인다? 다음에 관계부사는 뭐다? 다음에 어떻게 사용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머릿속에 이 두 가지 개념이 들어와 있는지 맞어? 아니면은 나는 정말 이 개념은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여러분들 차이가 생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자 봐봐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할 게 없는 겁니다 자기 수준에 맞춰서 지금 공부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개념이 약한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자 개념 강좌나 또는 개념 중심된 교재를 선택을 해서 이번 방학 동안에 몇 번, 두 번을 어떻게 여러분들 반복할 수 있는 학습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개념 약한 친구들은 이 방법을 진행을 하고 다음에 개념은 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만 들어가면 왕왕왕 한다 자 실전 문제풀이 약한 친구들이겠지 자 그 친구들은요 자 여기부터 여러분들 무조건 많은 문제를 풀어서 양치기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질적인 공부를 해줘야 되는 학생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어법 문제는 굉장히 대단히 새로운 문제가 막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왔던 기출된 수능 어법의 포인트들이 그대로 뭐야? 무작위로 반복되는 것 뿐입니다 알겠니? 자 이렇게 자 마치 우리가 이제 하나의 동그라미 다트판을 그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요 중에서 뭐 여러가지의 한 8개 뭐 한 뭐 10개 정도의 자주 나오는 그런 빈출 어법 포인트가 있겠지 그래서 이 판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또는 뭐 선택형으로 3개 아니면 밑줄 5개 얘네들이 문장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번 방학에 아 내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 전체의 판에 대한 공부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고 하면은 어떤 애가 튀어나와도 당연히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겠지 그래서 자 그 출발점 뭐라고 여러분들 실전 문제 약한 친구들은 아 기출 문제 지난 고 1, 2 최근 3개년 동안의 문제를 모조리 다 푸는데요 중요한 거 어디다 여러분들 별표 자 밑줄로 나오던 선택형으로 등장하던 간에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공부하실 때는 자 출제 포인트를 직접 쓰는 훈련을 하시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위치니 외열이 나왔을 때 아 얘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묻는 요 차이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출제 포인트 쓰면 되겠지 자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자 문제 봤더니 뭐 한 3번에 요렇게 아가 밑줄되어 있어 그럼 여러분들 여기 비동사 아에 밑줄되어 있으면 출제 포인트 뭐인지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자 바로 뭐 문제야 이거 여러분들 얘는 수일치 문제겠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각 문제 밑줄이든 선택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출제 포인트를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시간 투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 요게 반복이 되면은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 요 판에 대한 이해가 머릿속에 탄탄하게 정립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로요 자 문장 해석과 독해라는 부분 자 많은 학생들이 어 쌤 저는 독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거 굉장히 뭉뚱그려진 표현이야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요 자 쌤의 할 말이에요 독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뭐라고? 독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해석이 안 된다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 독해라는 거는 읽고 이해하는 겁니다 읽고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제 문장을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는 부분이겠지 그럼 여러분들 우리 모의고사 보면은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독해 문제 풀었을 때 뒤에 있는 한 번 해설지 우리말 한글 해설지 있죠 자 그 한글 해설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됩니까? 안 돼? 이해가 되지? 만약에 영어 지문이 아니고 한국어로 여러분들 그렇게 지문이 나와있고 어려워하는 빈칸은 똑같이 틀려다 한 번 생각해봐 그게 한글로 나와있을 때 네가 정답 못 고르겠어? 당연히 정답 고를 수가 있지 그러면 너는 뭐야? 읽고 읽고 이해하는 독해는 못하는 게 아니라 독해는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영어로 써놨잖아 영어로 써놨으면 네가 뭐 해야 돼? 읽으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지 뭐가 안 되는 거야? 해석이 안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 여러분들 자 우리가 독해를 잘 할 수 있는 과정을 단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인 어휘 어휘 단어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어법은 문장에서 사용되는 문장 구조 약속이니까 이 두 가지가 쌓여져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문장 단위로 이제 뭐야 공부를 하겠지 그래서 문장 해석이 잘 되어야지만 해석이 잘 되어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읽고서 이해가 되는 거지 알겠어? 근데 많은 애들이 뭐야? 그냥 무턱대고 문제만 푼단 말이야 독해 문제만을 그럼 이렇게 문제만 풀었을 때 여러분들 뭐 심경 분위기 분위기 아니면 뭐 글의 목적 이런 것들은 정말 꼼꼼하고 밀도 있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고 대충 대충 둘이 문제만 읽어도 답 나오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런 문제는 네가 맞추는 거는 딸도 다 맞춘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어려워하고 정확하고 꼼꼼한 독해가 필요한 분들 특히 빈칸 유형 같은 부분들 뭐가 안 된다고 여기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명확하게 2단계가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많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실질적인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되면은 얘는 뭐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세븐닉키 여러분들 글씨를 크게 써놓은 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문장 해석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은 본인들이 풀어봤던 독해 문제 또는 모의고사 문제가 있겠지 그래서 지문 보시면 지문이 한 단락이잖아 한 단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이 안 된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치? 근데 이제 문장의 길이가 좀 길어져 그 다음에 구조가 안 보여 그쵸? 도대체 어디서 끝날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장들 특히 이제 빈칸 유형이나 또는 이제 주제, 제목, 주장, 요지 여러분들 이러한 독해 유형 문제 중에서 해석이 잘 되지 않는 자 한 문제에선 두 문장 정도씩을 고르시라고요 알겠니? 그래서 그 두 문장을 직접 노트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끊어 읽기 표시를 하고 직독, 직회로 해석을 직접 써 알겠니? 여기가 중요해 뭐라고요? 해석을 직접 쓰시라고요 자, 그냥 대충 눈으로 훌고 훌뚱하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이해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뭐야? 여러분들의 실력을 떨어뜨리는 알겠니? 탄탄하지 않은 그냥 대충 실력을 쌓아가는 방법이거든 해석을 직접 써보세요 주어는 을 언니가 동사는 뭐뭐하다 목적어는 을률 그 다음에 꾸며주는 수식어구들은 묶어서 여러분들이 문장구조 파악을 직접 해석을 써보면 엄청난 차이가 보일 거고요 아 내가 정말 그동안 영어를 대충 읽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느낄 거니까 해석을 쓰면서 말을 좀 맞추면서 문장들 꼼꼼하게 보는 것들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채득이 되니까 쌤이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겁니다. 알겠어? 이렇게 자 여러분들 여기 3번 있잖아. 자 문장 해석과 독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쌤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름방학 혈공전략 1탄이고요. 자 쌤이 3일 뒤에 2탄을 촬영을 할 거야. 그래서 2탄에서 여러분들 여기 문장 해석과 독해를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제대로 시간 투자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아울러서 여러분들 여기 2탄에 가면은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이벤트 내용도 쌤이 숨겨놓고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한 번 더 기대하도록 하시고 알겠습니까?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 네번째 자 듣기입니다. 자 올해부터 이제 바뀌는 선택 순에서 여러분들 듣기 문항이 총 45문항 중에서 듣기가 22문항으로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만큼 듣기가 중요해졌다라고 하는데 듣기가 안되는 친구들 안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자 결론은 뭐라고요? 일단 들으세요. 알겠어? 일단 들어. 나 듣기가 잘 안됩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 거꾸로 물어보면은 너 듣기에 대한 시간 투자 하니? 안 하고 있습니다. 태반이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일단은 뭐라고? 들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 가시면은 자 본인 수준에 맞는 듣기 교재 뭐 기본적으로 뭐 기본편이 있고 또는 뭐 실력편이 있고 또는 이제 실전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내 수준을 본인이 알고 있잖아. 자 여러분들 22문항 중에서 한 절반 정도. 알겠니? 절반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다. 그러면은 기본편 정도. 알겠어? 다음에 여러분들 실력편은요. 내가 한 틀리는 개수가 5개 이내다. 알겠니? 5개 이내로 틀리는 친구들은 여기 실력편. 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전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보통 이제 그 듣기 교재 라인업 보면은 실전편이 고3 수준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다 맞거나 아니면 하나 정도 틀리는 학생들 있죠? 여러분들 그 친구들은 이제 1학년이나 2학년보다 본인 한 단계 수준을 업 하셔가지고 한 실전편 정도로. 됐니? 자 기준 말씀드렸어. 5개 이상 틀린다. 기본편. 그 다음에 5개 이내. 실력편. 다 맞거나 하나 정도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전편. 요 정도의 본인들 교재를 선택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학습계획은 어떻게? 일주일에 주 2회. 그래서 자 딱 요일을 특정 요일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그 요일에는 듣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 쭉 다 듣고 났어. 그러면 듣고서 채점하고 끝나면 절대 안 돼. 자 실제로 너의 실력을 키워줄 부분. 어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듣기 교재 보시면은 전부 다 어떻게? 이렇게 어휘 정리 아름답게 잘 되어 있죠. 자 내가 아는 단어도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모르는 단어는 당연히 안 들릴 수 있겠지. 그래서 자 다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 스크립트에서 어휘들 체크하시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듣기 실생활의 그런 생활용어 표현들 자주 등장하죠. 자 그런 표현들 또 아울러서 정말 내가 제대로 정확하게 의미 덩어리별로 들을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딕테이션 받아쓰기. 여러분들 자 빈칸 다 뚫려 있지. 그래서 자 내가 듣기 하기로 정한 날 만큼은 듣고 나서 채점하고 채점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간에 꼼꼼하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 어휘와 표현 암기 해주고 그 다음에 딕테이션까지 시간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들 요기가 바로 뭐야 실질적인 공부인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 교재가 한 20회 또는 한 30회 정도로 이제 한 권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방학 때 반드시 내가 한 권은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알겠니?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소 많이 틀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꾸준하게 시간 투자를 하는 것.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한 권을 다 끝낼 지은 됐을 때는 분명히 내가 느끼기에도 와 예전보다 훨씬 더 맞는 개수 늘어나는 것. 틀린 개수 훨씬 줄어들어서 실력이 향상했다라는 것. 여러분들 시간 투자만 해보시면 분명히 실력 쌓아올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간 투자 하시라고요. 자 선생님이 이제 한 크게 네 가지 영어의 영역별로 여러분들 학습하는 방법들, 방향들, 계획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하늘에 보기 좋게. 자 혈공 애재자의 표준 계획표. 자 여러분들 방학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틀을 정해준 거니까 이제 각자 개인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필수 뭐라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어휘는 어떻게? 무조건 이거는 매일 하는 거야. 알겠어? 양보할 수 없는 거야. 절대 양보가 안 되는 거고 매일매일 어떻게 한다? 자 본인 계획한 거에 딱 그 교재의 2일치 분량씩이지. 그래서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하면 총 며칠 여러분들 여기 10일까지 되겠지? 그러면은 자 토요일날 갔을 땐 어떻게? 아 1부터 5 데이 복습을 하시고요. 일요일날은 6부터 10 요 날짜 거 복수하면 되겠지? 그러면 한 주 동안에 10일치 분량을 두 번 정도 본 거야. 됐습니까? 자 다음에 필수로 어휘에 대한 시간 투자는 하는 거고요. 자 하루에 여러분들 이렇게 몇 시간? 3시간이야. 적은 것 같아? 많은 것 같아? 개인마다 약간씩의 차이 느끼겠지만 선생님이 제시하는 거 적어도 3시간은 투자하시라고요. 자 여러분들 방학 때 학교 보충 수업 꼭 들으십시오. 오전 시간에 괜히 생활 패턴 늘어지기 쉬우니까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마시고 아침에 학교를 가서 보충 수업 들으면 한 1시나 2시 정도에 학교 끝나겠지? 그러면 그 시간에 끝나고 잠드는 시간까지 중에서 몇 시간? 3시간 정도를 계획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어법 여러분들. 본인 강의 신청한 부분이나 아니면 교재에 대해서 공부 시간. 됐니? 자 다음에 이제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뭡니까 여러분들? 문장 해석 연습들. 됐니? 직접 해석자 안 되는 문장들 쓰고 어휘 찾고 끊어있게 하고 직독직해 연습하고. 알겠습니까?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수요일하고요.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에는 어떻게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니? 자 여러분들 쌤이 중간에 말씀드렸지? 모의고사를 활용한 독해와 문장 해석 방법은 쌤이 이제 3일 뒤에 금요일 날에 여러분들 혈공 전략 2탄에서 공개한다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하고 여러분들 토요일에는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모의고사 풀고 나서 여러분들 그러면 모의고사 보는데 대략 50분이잖아. 그렇죠? 실제 딱 응시하고 나면은? 자 남은 시간 또 여기서 뭐야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선택한 듣기. 그래서 수요일하고 토요일에는 모의고사 보고 듣기하고. 여러분들 자 모의고사 딱 어떻게? 독해 부분만을 풀으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듣기는 내가 선택한 교재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다음에 그럼 여기 수요일 날 뭐 하냐면은 이 두 개를 한 다음에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엔 반드시 뭐야? 자 거기서 나오는 어휘. 그 다음에 문장 해석. 내가 공부할 부분들 딱딱딱 체크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주말에 와서는요. 일을 와서는 한 주 동안에 본인들 공부했던 내용들 복습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여기 어법과 문장 해석 복습. 이렇게 이제 계획표를 쌤이 지금 표준을 보여드렸으니까. 자 여러분들 요걸 딱 보시고 각자 나한테 맞게끔 적절하게 여러분들 가감하시면은 아름다운 여름방학 계획표가 나오겠지? 됐니? 읽고 해석해봐. Make your English not a stumbling block but a stepping stone. 모른 단어 있죠? 자 그럼 여기 stumbling block.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stepping stone. 밟고 올라가는 돌이죠. 디딤돌. 그래서 Make your English. 여러분들의 영어를 걸림돌이 아니라. Not a. 법 b. a가 아니라 b. 이 말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어를 걸림돌이 아니라 뭘로요? 디딤돌로 만들라고. 자 쌤의 바람을 표현해 드렸습니다. 쌤이 현장에서 그 얘기합니다. 영어 있잖아. 사실 정말 까놓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현재 입시 제도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의 학습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과목 뭡니까? 수학입니다. 그렇죠? 자 이과학생들 특히 이제 수학과학에 상당 시간 투자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학 1등급, 과학 1등급 좋습니다. 좋은데 그 수학과학의 1등급이 아름답게 빛나려면 영어는 당연히 뭐야? 1등급이 찍혀져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영어는 승부하는 과목은 절대 아니라 뭐라고요? 보험인 과목이야. 본인들 문과학생이든 이과학생이든 간에 수학에 많은 시간 투자를 할 텐데 그 수학 성적이 제대로 빛나려면 영어는 점수가 쭉 올라와야 되겠지. 근데 이 영어라는 과목은 정직한 과목이야. 내가 시간 투자하고 노력하고 땀방울 흘리면 그 노력에 비례해서 성적과 실력이 올라가는 과목이라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시기에 어차피 너 내일모레 수능 볼 때까지 수학은 안 붙잡고 뭐야?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할 것이 아니라 1학년, 2학년 시기에 미리 미리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정직한 투자를 제대로 하자는 게 쌤 말씀. 영어는 보험과목. 알겠습니까? 자, 해서 여러분들 혼자 하라고 그냥 던져두지 않습니다. 쌤 강좌와 또 여러분들 TCD를 통해서 학습 방법 쭉 소개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하면서 분명히 궁금한 부분들, 또 답답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쌤 게시판에 오셔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학습법 상담 요청하시면 쌤이 직접 친절히 여러분들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게시판 많이 활용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흘린 땀방울은 자, 진정한 땀방울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름, 당연히 더워. 근데 이 더운 여름에 보다 굵은 땀방울, 보다 진한 땀방울의 그런 노력을 흘려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 시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정말 아름답게 성공하는 방학 잘 보낼 것이고 또 아름다운 멋진 2학기도 보장이 될 수 있겠지. 자, 이번 여름방학 고등호스입니다. 열심히 결코 하십시오. 자, 이번 여름방학 고등호스입니다. 자, 이번 여름방학 고등호스입니다.